이 자리에 함께하신 불장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축의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할까요? 정국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서 올 송염법회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신부 몇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그분들께 시상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신행 대상과 신행 모범상 순으로 조계 부분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 대상입니다. 이 불장은 평소 동독한 불신과 원력으로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하여 불자들의 휘방이 되므로 그 뜻을 기르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12월 26일 대한불교 종인형 백파두령 종만천 송방사 회주 금상도형 주지 백강 법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경분들이 또 준비하신 포털 하나님께 여쭙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빨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받으시고요. 네, 같이 한번 받으시고요. 축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네, 같이 한번 더 하시죠. 불자는 평소 동독한 불신과 원력으로 모범적인 신행 활동을 하여 불자들의 휘방이 되므로 그 뜻을 기르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12월 26일 대한불교 종인형 백파두령 중담선 송방사 회주 금상도형 주지 백강 법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아껴두었던 박수를 이 시간에 매우 매우 막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념적으로 마실 보고 계시고요. 지금 대리수사가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굉장히 쑥스러우셔서 본인들이 등장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축하하드립니다. 장학금 예금, 정기 예금 돼 있는 게 이자가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걱정을 했더니 부심행보사님이 천만 원 내주셨고 통명사 주지가 천만 원을 내서 오늘 이자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9명, 다 오지는 않았지만 39분에게 지급을 합니다. 우리 경험에 계신 분영신부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위축장 성명 유나미 상기인을 대한불교 조계종 백화도량 종남산 성강사 신도회 제3기 상임위원으로 위축합니다. 임기는 2565년 7월 1일에서 2569년 6월 30일까지 2021년 12월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백화도량 종남산 성강사 회주 금산보영 주지 백강 법제 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지라는 박수를 그 힘차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 찬양해 주시고요. 네, 지금 대표 상임위원회 위축장을 수용하시는 분은 우리 종남산 성강사 신도회장님이시고요. 주지스님께서 함께 등단하셔서 기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기 드문 정말 장면이고 기쁩니다. 자학증서 금산보다학교 1학년 강선재 장학금 50만원 위 학생은 백산장학재단이 시행하는 2021년 백산장학생 선발에 응모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백산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자학금과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금산보영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 노윤지 이하 대항은 전부와 같습니다. 다음 금산보다학교 3학년 유석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장학금만 1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네, 다음 전주대학교 광주은 장학금 100만원 위 학생은 백산장학재단이 시행하는 2011년 백산장학생 선발에 응모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백산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금산보영 네, 다음 전북대학교 김광수 이하 대항은 전부와 같습니다. 김대진 이하 대항은 전부와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김보균 이하 대항은 전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뒤로 돌아온 우리 신도님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기엄찬령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학증서 보기 잘 해주셨어요. 네, 보기다 놓은 자, 먼저 김민재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요입니다. 호남대학교 김민재 장학금 100만원 위의 학생은 백산장학재단이 시행하는 2021년 백산장학생 선발에 흥모하여 소중의 신사과정을 거쳐 백산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백산장학재단 대표이사 금산보영 고영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생, 순천대학교 김수현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전북대학교 김형일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광주대학교 김형재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 복부해양대학교 김은수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네, 다음, 원강대학교 김주희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전북대학교 임현영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순천대학교 나무정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학생 여러분들은 뒤로 돌아오시고요. 네,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 네, 이어서 강성통신대학교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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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학생 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뒤로 돌아와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이산 자학금 100만 원 위 학생은 백산자학재단이 시행하는 2011년 백산자학생 선발에 응모하여 소정의 신사과정을 거쳐 백산자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자학금과의 이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26일 재단법인 백산자학재단 대표이사 금산보영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천대학교 이봉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숭실대학교 이수정 학생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군산대학교 이수영 이하 내용은 전부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전북대학교 장소은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전북대학교 장준영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원광보건대학 천승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잠북대학교 대학원 최보경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성균관대학교 최인성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정북대학교 최회인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국립복보대학교 하유인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 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전체 다 끝났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앞에 봐주시고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둘의 키바를 살짝 들어오려 주시면 되겠지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백화도병 중담선 송방사 송정법회 및 백선 장학회 장학증서 수요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